이거 일단 들고 있으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김희선 씨가 저희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약간 기분 좋게 취하실 상태였고. 저희 안녕하세요 김희선 씨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거 아까 리허설 할 때 없었잖아요. 김희선 씨. 이거 대본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김희선 씨.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너무 이상한 걸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준호 보고는. 어머 준호 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을 때. 어머 데이리 오빠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도 여기. 반전이 앞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데이리 오빠가. 이게 개그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고. A B C인데 C를 미리 얘기하고 앉았어. 데이리 오빠라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개그를 두 가지 식으로 치는 사람은 또 처음 받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던 MC 네 분이. 반응을 재미있게 웃어주지 않으면. 어떤 손가락을 펼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소가락 올려요. 약속해 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딱히 먹히질 않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은 여기 두 분은요. 꽁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토크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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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야! 승리라고! 오 좋은데! 야 승리! 이게 얘네들이 잘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정말 잘해! 이런 거 잘해! 그런데 저희가 15세 이상 등급 네 맞아요 맞아요 수위 조절 해주시는 게 그럼요 그럼요 메인 PD는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 불려갈 각오로 지금 양복을 딱 차려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미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 아 나 이런 거 좀 여쭙고 싶다 진짜 이런 게 요즘 고민이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클라라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드리고 싶은 질문 있어요?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클라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섹시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섹시 이미지가 이 섹시 컨셉이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궁금합니다 클라라씨가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비호감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잠밭대기 같은 거 걸치고 나서 굉장히 스스로 입었어 이 옷 자체가 섹시 아니야 이거 섹시한가요? 섹시하죠 클라라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입어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지금 저희 제작진과는 사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당연히 요즘 가장 핫한 클라라의 섹시 컨셉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근데 사실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저도 기사해봤는데 요즘 몇몇 어떤 기사 언론에서 클라라 이제 그만 좀 노출해라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자리 화면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준비 안 됐어요? 2013년 가장 뜨거운 대세녀 클라라 그녀는 수영장을 가도 그냥 걸어둘 심지어 화를 내도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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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 왠지 야해 수영장 수영장 사실 그녀는 유창한 영화에서부터 맛깔나는 연기까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연기자인데 수영장 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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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해 야해 그러나 그녀는 때로는 큰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 그래서 클라라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클라라가 저랑 같이 SNL 프로그램을 얼마 전부터 같이 하는데 제가 느껴요 남자들은 그냥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환호 소리나 그리고 표정을 보면 진짜로 본인도 느껴요? 네 좀 그런 걸 느껴요 아니 근데 사실 예쁜 여자는 질투를 받기 받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김희선씨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도 같이 막 이렇게 환호해주고 박수쳐주고 하는데 클라라는 유독 여성분들에게 질투를 받기 그녀를 받기 네 이런